조각상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묘사한 것이라 그럽니다 천장이 팔각형으로 된 프레스코 장식의 방입니다 이것은 스코 장식과 알렉산드로 비토리아가 최고 전성기 때 만든 작품들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학교의 방향으로 된 느낌으로 된단한 것이라 말이죠 아멘 조각생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 이름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Antonino Pio Marco Brutto Pompeo Magno Marco Antonio Vespasiano Ottaviano Augusto 콜라 침대 남동 뱁 뱁 뱁 뱁 뱁 뱁 뱁 뱁 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